한 단원 시장론 보죠. 시장론에서는 보통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두세 문제가 출제가 돼요.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제 학자별 이론이 있죠. 우리 도시공간구조이론에 암기코드가 하나 있었죠. 암기코드가 제동의가 호선되어 다했다.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호이티의 선형이론,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 이걸 배웠고 입지이론에서 공업입지가 있고 상업입지가 있었어요. 공업입지에 배버수례, 배버는 최소 비용이론, 그 다음에 래쉬는 최소 비용이론, 래쉬는 최대 수요이론, 상업입지에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 있었죠. 스타일 중심, 그 다음에 래일리의 소매인력법칙과 허프의 확률모형이 있었고 컨버스의 분기점이론이 있었고 넬슨의 넬름 소임, 소매입지이론이 있었죠. 넬슨의 소매입지이론. 이런 학자별 이론이 있고 우리가 이제 1, 2월 달에 시도이론을 배우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배울 거고. 여기서 보통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두 문제가 출제가 될 때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돼요. 효율적 시장과 정보의 가치. 정보현재 가치 구하는 게 암기코드가 뭐가 있었을까요? 차 안 땡. 금액 차이에다가 개발 안 될 확률을 땡긴다. 이게 이제 계산 문제로 하나 나오거나 효율적 시장에서 약성이냐, 중강성이냐, 강성이냐 이거에 따라서 어떤 정보가 반영되어서 어떤 정보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었죠. 이 두 개의 내용은 사실 주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특징의 내용은 한 문제가 주택시장에서 여과 작용이 있고 주거 분리가 있었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다. 라는 특징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 여기서 이제 암기할 내용이 좀 있다 보니까 암기를 좀 해야 되겠죠. 학자별 이론을. 학자별 이론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주세예요. 그래서 이번에 좀 완벽하게 좀 정리하려고 암기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내용을 보죠. 자, 시장에서 우리가 시장에서 뭐가 일어날 거냐라고 하면 시장에서 일어나는 게 뭐다? 수요와 공급이죠.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을 시장이라고 한다. 즉 수요와 공급자에 의해서 재화의 교환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시장. 이걸 시장이라고 하는데 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기능을 뭐라고 하냐면 자원이 배분되는 기능이다라고 얘기해요. 자원이 배분되는 공간이다라고 수요 공급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팔고 사고하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자원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수요 공급의 역할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뭐가 결정되는 거예요. 같아지면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두 번째 기능은 가격을 결정하는 기능이 있더라라는 건 이제 얘는 경제론에서 많이 봤으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에 좀 치중해서 시장은 자원이 배분된다라는 거 이걸 한번 좀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나갈 거예요. 자, 완전 경쟁 시장과 불안정 경쟁 시장이 있는데 우리 부동산 시장은 당연히 불안정 경쟁 시장일 거예요. 그래서 불안정 경쟁은 경쟁이 완전하지 않고 불안정하게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경쟁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독가점 같은 게 일어나서 경쟁이 자유롭지 자유롭게 일어나지 않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가점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을 얘기하고 독가점 등으로 인해서 그러면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나눠진다 안 된다 안 된다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지 않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지 않는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한 단어로 시장 실패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실패라는 말을 이렇게 쓴다를 좀 기억해놔야 돼요. 시장의 실패가 뭐냐 그러면 시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 자원배분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걸 이걸 시장 실패라고 한다. 이때 주의할 건 시장 실패가 일어났다라면 자원배분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불안정 경쟁에서도 자원배분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요 공급이 일어나고 있죠. 수요 공급이 일어나고 있고 자원배분이 일어나고 있는데 얘가 아주 잘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현상을 시장 실패라고 한다. 그러니까 자원배분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아주 잘 일어나지 못하는 걸 시장 실패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실패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자원배분이 아주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시장 실패라고 정의한다. 시장 실패를 기억해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완전 경쟁과 불안정 경쟁을 좀 비교했을 때 동그라미 3번에 완전 경쟁 시장은 이상적인 시장이에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이상적인 조건으로 경제학적 이론을 모두 다 완벽하게 성립하는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 그러면 경쟁이 완전하게 있는 거죠. 경쟁이 완전하게 있대요. 경쟁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경쟁이 있다는 거예요. 경쟁이 많은 거예요. 경쟁이 많다. 경쟁이 엄청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경쟁이 엄청 많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나중에 이제 입찰지대 이론을 배울 건데 경쟁이 엄청 많대요. 시장에 만약에 초과이윤이 있다고 해보죠. 정상적으로 일한 대가를 정상이윤이라 그래요. 일한 대가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걸 초과이윤이라 그래요. 그럼 시장에 어떤 수요 공급이 일어났을 때 초과이윤이 있다고 해보죠. 그런데 경쟁이 엄청나게 많대. 그럼 그 초과이윤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엄청나게 경쟁이 많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초과이윤이 만약에 100만 원이 있다고 해보죠. 어떤 수요 공급이 일어났을 때 100만 원을 더 가져갈 수 있는데 경쟁이 엄청 많아. 그럼 어떤 사람들은 야 나 50만 원만 가져가도 내가 할 거야. 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10만 원만 가져가도 내가 할래. 이런 사람도 있겠죠. 결국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야 나는 정상적으로 일한 대가만 가져가도 만족할 거야. 초과이윤 없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할래 라는 사람도 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엄청 많이 있을 때는 시장에서 초과이윤이 있다 없다? 없어요. 초과이윤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은 경쟁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경쟁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때는 초과이윤은 당연히 소멸된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내요. 시장에서 초과이윤을 소멸시키는 원리는 뭐예요? 경쟁이에요. 경쟁이 일어나면 경쟁에 의해서 시장에서의 초과이윤은 소멸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건 나중에 입찰지대를 배울 때 다시 한 번 정리할 거니까. 완전 경쟁의 조건은 네 가지.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가 있다. 시장참여자죠. 수요자 공급자는 다수가 있어서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소수의 공급자만 있으면 이걸 뭐라 그래요? 소수가 있다. 독과점이라고 그러죠. 독과점. 그러니까 다수가 있어서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일부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 일부 소유자도 가격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가격은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 경쟁 시장. 다수가 있어야 된다. 정보가 완전해야 돼요. 완전하다는 건 모두 공개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걸 정보의 완전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가 또 해석할 수 있는 건 그럼 수요자 공급자가 거래할 때 정보를 똑같이 알고 거래해요? 다르게 알고 거래해? 모두 공개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정보가 대칭을 이루겠네요. 이걸 정보의 대칭성이라고 하고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공개성이라고도 얘기할 거고. 자 그러면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있으니까 정보하려고 돈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겠네요. 그래서 정보에 비용이 있다 없다 없다.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하려고 돈 쓰는 걸 정보 비용이라 그래요.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재화가 동질하대요. 그러니까 한 종류의 재화는 모두 다 똑같대요. 개별성이 없고 모두 다 똑같다. 그러면 일물일까 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한 종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게로 모두 똑같다는 법칙이 성립한다. 한 종류의 물건은 모두 다 똑같으니까 자동차라고 하면 자동차가 모두 똑같다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 이상적 시장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한 종류의 재화는 모두 다 똑같다.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서 일물일까 법칙이 성립한다. 그럼 일물일까 법칙이 성립하는 조건은 재화가 동질해야 돼요. 동질한 시장이 무슨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이고. 시장에 진입하거나 퇴거하는데 자유로워요. 들어가거나 빠져나오는데 아무 제약이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는 시장을 이걸 완전 경쟁 시장이라 한다. 그러면 이제 앞글자를 따서 외운다라면 완전 경쟁의 조건이 뭐냐 그러면 다정동진 이렇게 외워야죠. 이 뜻을 해석할 수 있어야죠. 다수의 시장 참여자 정보가 완전하다는 건 모두 공개되어 있다. 재화가 동질해서 일물일까 법칙이 성립한다. 진퇴가 자유롭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완전 경쟁이고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불안정 경쟁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동산 시장은 하나도 만족을 못해요. 이 네 개 중에 하나도 만족을 못해서 불안정 경쟁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수일까요 소수일까요? 소수죠 소수. 소수의 공급자가 있으면 우리가 독과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독과점이라고 하고 수요자도 소수예요. 너도 나도 수요자가 많은데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가 부동산은 고가를 이루니까 부동산의 수요자는 중산층 소득계층 이상을 부동산의 수요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도 중산층이 30%를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수요자도 소수라고 보는 거예요. 소수의 수요자 공급자. 정보가 완전하지 않고 불안전하다. 이 말은 정보가 숨겨져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숨겨져 있으면 정보가 대칭일까요 비대칭일까요? 비대칭이겠죠.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할 거고 그러면 정보를 얻는데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많이 들어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배울 때 부부 연계 중에 무슨 성? 정보가 나오면 다 뭐다? 개별성.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다른 요인들을 일일이 찾아내기가 너무 어렵다. 정보를 알아내기 어렵다. 정보가 숨겨져 있다. 똑같이 알고 거래하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이었죠. 제어가 동질하지 않고 개별적이에요. 같은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까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고 시장의 진입과 퇴거가 어려워요. 자유롭지 않고 어렵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여러 가지 법적 제안이 많이 따라요. 우리나라 토지 중에 정부의 공법적인 제안을 받지 않는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법적 제안도 많고. 특히 이때 이제 보죠. 퇴거할 때 좀 어려운 특징의 이런 지문이 나온 적도 있는데 즉 거래가 부동산은 단기성을 띌까요? 장기성을 띌까요? 장기성을 띌어요. 고가이고 여러 가지 법적 제안이 많다 보니까 부동산을 팔려고 내놔도 내가 부동산 하나 가지고 있어. 이걸 팔아치우고 이 시장을 빠져나오고 싶지만 팔려고 내놔도 쉽게 팔리지 않을 수 있어요. 1년 지나도 팔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게 거래가 장기성을 띄다 보니까 쉽게 빠져나가기가 어렵다. 고가이기도 하고 법적 제안도 많고 거래가 장기성을 띄어서 쉽게 들어가거나 나가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보너스로 완전 경쟁의 조건이 아닌 것은 이라고 단답형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외워야죠. 다 정동진 이렇게. 자 완전 경쟁의 조건은 다 정동진 이걸 외웠으면 불안정 경쟁인 조건 이걸 이제 해석할 수 있어야죠. 다수가 아니라 뭐다? 소수의 시장 참여자. 정보가 안전하지 않고 불안전해서 비공개되어 있다. 숨겨져 있다. 정보를 아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재화가 동질하지 않고 개별적이다. 진태가 자유롭지 않고 어렵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떠올리는데 다 정동진 암기 코드를 좀 활용해서 암기해야 되고 자 우리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한번 보죠. 자 이것도 역시 가로 1번부터 해서 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외우는 건 아니고 하나씩 따져보면서 이해하면 돼요. 자 첫 번째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이다 불안전이다. 불안정 경쟁이죠. 그럼 독과점이 일어날 수 있겠네요. 자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면 이건 대기업 논리라 그랬어요. 자본이 많은 대기업이 규모를 키우면 경제적인 효과가 나오죠. 맞아요. 규모를 키우면 이 경제적인 효과는 뭐냐면 생산 단가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싸게 파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싸게 파는 게 아니라 싸게 파는 이유가 경쟁하는 중소기업들을 부도 내기 위해서예요. 즉 같은 재질의 같은 품질의 재화를 대기업들이 규모를 늘릴 수 있는 대기업들이 자본이 많다 보니까 생산을 많이 해서 단가를 낮춰서 싸게 파는데 싸게 파는 이유가 경쟁하는 중소기업들을 부도 내거나 도산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가격 경쟁하면 대기업만 살아남겠네요. 마지막에는 결국 뭐가 된다? 자연스럽게 독점화가 된다. 대기업만 살아남는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면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다? 대기업만 남는 독점화가 된다. 이런 얘기였죠. 그런 얘기고 그러면 불안정 경쟁이니까 우리가 해석할 때는 다정동진이 아니다라고 해석해야죠. 다수가 아니라 소수가 있다. 정보가 숨겨져 있다. 재화가 개별적이다. 진퇴가 어렵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국지적 지역적 시장이 나타난다라는 거. 이건 계속 나오는 거죠. 이건 지역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를 얘기하는 거죠. 지역마다 수요 공급의 정도도 다르고 경기 변동 양상도 다르고 가격도 다르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보니까 지역별로 지역시장 각 지역마다 서울부동산시장과 부산부동산시장과 대전부동산시장이 다 다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시장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고 지역마다 가격도 다 다르다. 여기에 이질적인 가격, 다른 가격이라고 나와야 돼요. 같은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지만 비슷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강남에 있는지 부산에 있는지 대전에 있는지 따라서 가격이 전혀 다르죠. 이런 걸 국지적 시장, 지역적 시장이라고 한다. 지역마다 다르다. 계속 나왔던 얘기고 얘는 부부 연계 중에 무슨 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이었죠.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지역 나오면 무조건 다 부동성. 세 번째, 수급조절이 어렵다. 이 말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어렵다.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다를 얘기하는 거죠. 얘의 수급은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조절이 어렵다. 특히 뭐가 어렵다? 공급이 어렵다. 얘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힘들어서 균형 가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기가 어렵고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가격이 불안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장례 시험 답이었어요. 단기에 더 어려울까요? 장기에 더 어려울까요? 단기죠. 장기로 길게 분달하면 탄력성이 커지니까 양이 변화될 수가 있어요. 공급량이 변화되면 수요와 공급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는데 짧은 시간에는 공급이 거의 불가능하죠. 비탄력적이니까 양이 많이 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는 공급이 거의 불가능하니까 수요 공급에 균형을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장기에 비해 언제? 단기적으로 수급조절이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장기에 비해 단기적으로 수요 공급조절이 더 어려워서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이 조절이 안 되면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가격 형성이 어렵겠죠. 가격이 불안정하게 움직인다는 걸 뒤틀린다라고 표현해서 왜곡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가격이 불안정하다. 가격이 왜곡될 수 있다. 이때 단기에 더 어렵다. 이게 시험 문제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단기에 공급조절이 너무 어렵다. 단기에는 공급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라는 거고. 정보가 숨겨져 있죠. 정보가 불안정하다. 정보가 숨겨져 있다. 이 얘기예요. 정보가 숨겨져 있으니까 정보 수집이 어렵다라고 하고 정보가 숨겨져 있어서 정보를 알아내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정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럼 수요자 공급자가 거래할 때 똑같은 정보를 알고 거래하기가 어렵다. 정보가 비대칭성을 이룰 수 있더라라는 얘기. 계속 설명했던 내용들이에요. 다섯 번째, 부동산 시장은 표준화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같은 것끼리 묶는 걸 표준화라 그래요. 표준화도 어렵고 표준화가 어려우면 조직을 만들기도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부부 연계 중에 무슨 성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같은 게 없어서 같은 것끼리 묶기도 어렵고 조직을 만들기도 어렵다라는 거고 자금의 유용성, 자금의 활용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은 고가를 띠니까 자금을 마련해서 부동산을 사거나 팔거나 만드는 사람도 돈이 많이 있어야 건물을 만들 거니까 부동산을. 그래서 자금의 활용도가 높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경기를 조절하고자 한다라면 자금이 많이 필요하니까 어떤 정책을 취할 수 있냐면 금융정책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금융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 내용을 하나 해석하는 거예요. 금융정책, 대표적으로 어떤 거예요? LTV와 DTI의 대출 규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상향되면 대출금이 많아지고 하향되면 대출금이 줄어드는 거죠. 이런 정책, 얘의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려고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가치보존력이 우수해서 자, 가치보존력이 우수하죠. 부동산은 쉽게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토지는 물리적으로 아예 없어지지가 않아요. 무슨 성? 영속성. 그러니까 토지는 영속성에 의해서 가치보존력이 우수하다 이렇게 배웠죠. 그러면 건물을 한번 보죠. 건물은 쉽게 망가져야 망가지지 않아요. 망가지지 않죠. 건물이 쉽게 망가지지 않는다는 걸 뭐라고 하냐면 내구성이 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토지는 아예 없어지지 않고 소모되지도 않고 건물은 내구성이 커요. 쉽게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토지, 건물은 가치보존력이 우수하겠죠. 그러니까 담보대출을 많이 해줘요. 쉽게 없어지면 담보대출 같은 거 해주지 않을 거예요. 쉽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담보대출 등을 통해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7번에 법적 제한이 많다. 맞죠? 특히 우리가 한번 보죠. 토지는 무조건 공법상의 제한을 다 받고 있는 상태라 그랬어요. 한번 우리가 전에 배웠던 걸 생각했을 때 토지는 사회성, 공곡성이 강하대요. 그러니까 만들 수 없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 토지 정책을 펼칠 때 돈이 없는 사람들도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정부가 정책을 펼쳐야 되겠죠. 그런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이 없고 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대. 그러면 정부가 이제 어떤 개념을 근거로 해서 개인의 소유권을 일부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걸 무슨 개념이라 그런다. 토지의 공개념, 공익을 우선하는 개념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만들 수 없다 보니까 여러 시에서 쓸 수 있는 이런 공공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만들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지만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했지만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가 써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개인 권리를 일부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토지의 공개념이라 그랬어요. 얘는 뭐 때문에 생겨났다? 부부 연계 중에 부중성. 만들 수 없다 보니까 정부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가 쓸 수 있도록 일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공국성을 가지고 있어서 정부가 제한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 정부가 개인 권리를 제한하는 걸 이걸 토지 공개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제한들이 많이 따르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8번에 공매라고 나왔어요. 공매. 공매가 발생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공매는 없는 걸 파는 걸 공매라고 그래요. 주식에서 공매가 있죠. 공매도라는 게 있는데 실제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없는 걸 먼저 팔고 나중에 사서 갚아주는 걸 공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공매가 일어날 수 있는 전제조건은 뭐냐면 없는 걸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어. 가지고 있지 않은 걸 먼저 팔고 없는 걸 먼저 팔고 나중에 똑같은 걸 사서 갚으면 되잖아. 나중에 사서 갚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팔았던 것과 나중에 사는 게 재화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야 없는 걸 팔고 나중에 똑같은 걸 사서 갚을 수 있는 거죠. 동질하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부동산은 먼저 없는 걸 팔았을 때 똑같은 걸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개별성 때문에 같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없는 걸 먼저 팔고 나중에 똑같은 걸 사서 갚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매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무슨 성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동질성이 있어야 없는 걸 먼저 팔고 다 똑같으니까 나중에 사서 똑같은 걸 갚으면 되는데 주식 시장에서는 공매가 가능해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같은 게 없으니까 대체가 불가능해서 공매가 발생하기 어렵다. 이게 한번 답으로 나왔던 질문이에요.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개별성 때문에 공매가 발생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다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씩 읽어보면서 당연히 그러겠네. 라고 지금까지 계속 배우고 있는 내용이에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 예제 1번 보죠.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조절이 쉽지 않아. 라고 나왔어요. 수급 조절이 어려운 거죠. 특히 뭐가 어렵다? 공급이 어렵다. 만들기가 어렵다. 공급이 어려운데 그래서 얘가 단기적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맞아요? 맞죠? 여기 장기적으로 나오면 틀려요. 단기에 수급 조절이 더 어려워서 이 조절이 어려운 건 단기에 더 어렵다. 단기에 균형을 형성하기 어려워서 균형 형성이 어렵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가격이 불안정하다. 왜곡될 수 있다. 특히 단기에 더 왜곡될 수 있는 거예요. 가격이 단기에 더 형성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부동산 시장 특징 중 하나가 특정 지역에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가 존재하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소수의 라고 나와야죠. 이거 보너스로 줬던 지문이고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조직화가 가능한 아, 오른 거? 오른 거? 네, 그래요. 1번이 오른 거고 알겠어요.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표준화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표준화도 어렵다. 그다음에 조직화도 어렵다라고 나와야죠. 개별성 때문에 표준화도 어렵고 조직화도 어렵다. 4번에 부동산 거래는 성질상 고두에 공적인 경향을 띄고 있어요? 아니면 사적인 경향을 띄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건 다 정부가 대부분이에요? 개인이 대부분이에요? 개인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공적인 경향이 일부 있을 수도 있지 정부가 정책을 펼치는데 정부가 직접 시장에 참여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정부가 직접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걸 정부의 직접 개입이라 그러고 간접 개입도 있죠? 정부의 간접 개입이 뭐가 있다? 개발, 보조금, 정보 정부가 일부 참여하긴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래는 대부분 다 개인이 하는 거니까 사적인 경향이 크다라고 나와야 되고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으로 인해서 중요하죠. 지역화, 국지화에 의해서 균질적인 가격이 형성돼요. 이질적인 가격이에요. 이질적인 가격이 다 다르다. 지역마다 다르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1번 지문은 옳은 거죠. 1번을 딱 보고 옳다라고 판단하면 너무 잘하는 사람이죠, 사실.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다. 특히 수급 조절이 어렵다. 공급 조절이 어렵다. 이때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한 거예요. 단기에 더 어렵다. 단기에 균형 형성이 어려워서 가격이 뒤틀릴 수 있다.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지 얘가 가장 중요한 단어였어요. 그래서 1번이 맞다라고 체크하고 넘어가면 너무 좋은 거고 그런데 이 부분은 단 한 번도 어렵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웠던 내용들을 거의 상식적으로 해석해도 충분한 내용들이고 두 번째 보죠. 동질적인 아파트라 하더라도 입지한 시장 지역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가격이 같다 다르다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이걸 한 단어로 지역화, 국지화 이런 말을 썼죠. 지역마다 다르다. 부동산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라고 나왔어요. 맞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 반응성이 크다. 단기적으로 얘가 중요한 거죠. 장기가 아니라 단기의 가격이 더 왜곡될 수 있다. 불안정히 움직일 수 있다. 단기의 공급이 거의 어려우니까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단기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면 공급하기에 신규로 만들기에 거의 불가능한 짧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공급이 어려운 거예요. 단기에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소유권을 할 땅이라는 건 배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분. 공간을 배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맞아요. 부동산 시장은 나누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 자원을 배분한다. 나눈다. 나눈다.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실제로 부동산 물건을 나누지는 못하죠. 부동산 거래는 뭘로 일어나요? 부동산은 가만히 있으니까 부동성 때문에 뭘로 거래가 일어난다. 권리의 가치로 거래가 일어난다. 이런 거 배웠잖아요. 부동산을 거래한다는 건 부동산을 직접 나눠서 갖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갖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소유권을 배분하고 공간을 배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사실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권리를 거래하는 거니까 부동산 시장은 경제활동면 지대치불 능력에 따라서 지대치불 능력은 뭘 얘기할까요? 토지의 임대료를 지불할 능력 뭘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 돈 많은 사람이냐 돈 없는 사람이냐 소득에 따라서 토지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경제활동별 소득에 따라서 토지 이용의 유형 토지 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거냐 주거용으로 이용할 거냐 상업용으로 이용할 거냐 공업용으로 이용할 거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어떤 학자들이든지 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즉 위치에 따라서 도시의 유형이 토지의 이용이 어떻게 달라질 거냐고 봤더니 여기가 도심이라고 보고 여기 이제 외곽이라고 봤을 때 도심은 지가가 비싸여 싸요. 비싸지. 지가나 지대가 비싸겠죠. 그리고 여기와 여기에서 주로 이제 어떤 용도로 이용되겠냐라고 한다면 이 도심 가까이에는 지대가 비쌀 거 아니에요. 지대가 비싸니까 돈을 많이 지불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겠죠. 그래서 돈을 가장 많이 지불할 수 있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여기를 주로 뭘로 이용한다? 상업용으로 이용할 거고 그 다음에는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그 외곽에는 땅이 싸니까 여기에서는 공업용으로 이용한다라는 걸 얘기했어요. 이걸 이제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이라 그랬어요. 지가가 지대가 이렇게 낮아지는데 이때 위치에 따라서 어떤 용도로 이용하겠냐라는 건 가장 높은 지대를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이 토지를 이용할 건데 가장 비싸게 돈을 주고 이 토지를 이용했으니까 돈을 많이 벌려고 뭘로 이용한다? 상업용으로 이용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면 소득에 따라서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토지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토지용의 유형,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 유형을 결정할 수도 있다. 맞아요. 5번에 국지성으로 인해서 동일한 가격이에요? 다른 가격이에요? 다른 가격, 이질적인 가격, 지역마다 다르다. 또 쉬운 질문이었고 자, 주택시장 분석 보죠. 자, 주택시장으로 넘어가서 자, 일단은 중요한 건 완전 경쟁의 조건 다 정동진 이거 외우는 게 중요하고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요. 하는 게 없는데 자,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 일단 여기서 우리가 뭐 이 두 개의 내용 중에 시험 문제는 잘 나오진 않지만 나오면 깊은 내용이 나오지 않고 딱 한 문장이 나와요. 자,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뭘 가정하냐면 완전 경쟁 시장을 이 시장을 가정에서 예를 가정에서 경제학적 이론을 도입해서 주택시장을 분석해요. 그런데 완전 경쟁이 되려면 조건이 다 네 가지가 있죠. 다 정 동 진 이렇게 있는데 재화가 동질해야 돼요. 그런데 물리적 주택 물리적 관점에서의 주택이라고 나왔어요. 중요한 건 물리적 관점에서의 주택 이 물리적이란 건 눈에 보이는이죠. 눈에 보이는 주택은 같은 게 있다 없다 없다 개별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얘는 보니까 개별적임으로 가 중요한 거예요. 물리적 주택은 개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게 없어요. 그런데 얘를 분석하려면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해야 되니까 재화가 동질해야 되는데 실제 물리적 주택은 개별적이니까 동질하지 않다는 얘기죠. 결론이 그래서 뭐냐면 물리적 주택으로 분석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는 질문이에요. 이거 하나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택 시장을 분석할 때는 물리적 주택으로는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분석하기가 어렵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주택은 개별성이 있으니까 완전 경쟁을 가정해서 주택 시장을 분석해야 되는데 예, 완전 경쟁은 재화가 동질해야 되는데 개별적임으로 물리적 주택으로 분석하기가 어렵다 라는 거예요. 그럼 분석이 불가능하냐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리적 주택으로는 분석이 불가능하지만 이런 걸로는 분석할 수 있다 주택 서비스 개념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 서비스 개념은 뭐냐면 효용적 용도적 관점에서 주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효용은 만족을 주는 정도 얘기하는 거고 만족 주는 정도 용도는 우리가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공업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거용으로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다중 단독은 눈에 보이는 건 다 달라요.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 주택으로 주택시장을 분석하기는 한계가 있고 그럼 얘들을 다 똑같은 동질화시킨 개념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바꿔주는 개념이 뭐냐면 주택 서비스 개념이다. 얘를 효용적 용도적 관점으로 봤다는 건 뭐냐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서 살 집으로서 용도적으로 본 거예요. 만족을 주는 정도가 비슷한 물건들이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용으로서 만족을 주는 동일하게 만족을 주는 물건들이야 이렇게 동일하게 바라보는 개념을 이걸 주택 서비스 개념이라 그래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택시장을 분석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제조건 하나가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자 결론은 이거예요. 자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 물리적 주택으로는 분석하기가 어렵다. 이유는 개별성을 가지고 있어서 완전 경쟁을 가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로 분석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물리적 주택이 아니라 뭘로 분석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만족을 주는 정도가 주거용으로서 동일한 서비스 개념으로 분석되어진다. 이걸 주택 서비스 개념이라 그래요. 중요한 건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번이 중요한 거예요. 뭘로 분석하기가 어렵다. 물리적 주택으로 분석하기가 어렵다. 이 지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이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물리적으로 분석하는 건 불가능하다. 문제의 상상이 이렇게 나와요.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 물리적 주택이라는 물리적 관점의 주택으로 분석하는 것이 용이하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물리적 주택으로 분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나머지는 똑같은 얘기고 읽어보시고 우리가 이제 주택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얘기할 때 유량과 저량이 둘 다 있다고 했어요. 유량과 저량. 한번 정리해보면 기억, ㄴ 한번 보죠.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단기 공급과 장기 공급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또 뿐만 아니라 유량과 저량을 모두 분석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죠. 일단 단기 공급이라고 나왔어요. 단기는 만들지 못하는 짧은 시간이죠. 그러면 일단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건 뭐냐면 주택의 단기 공급은 절대로 신규 주택 공급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단기라면 만들지 못하는 짧은 시간이니까 신규 주택 공급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짧은 시간에도 우리가 팔려고 내놓을 수 있죠. 이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쓰고 있는 주택을 팔려고 내놓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한다. 재고 주택 공급을 의미한다. 이렇게 딱 떠올려야 되고 재고 나오면 유량이다 저량이다 저량 저량 나오면 언제 시점에서 시점에서 양을 얘기한다. 이렇게 떠올려야 돼요. 다시 한 번 단기 공급이란 말이 나오면 단기라는 말은 만들지 못하는 짧은 시간을 얘기하니까 신규 주택 공급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부동산 같은 주택일 경우에 그래서 신규 주택 공급을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걸 쓰고 있는 걸 내놓을 수 있는 공급도 있죠. 재고 주택 공급을 의미한다. 재고 나오면 저량이고 저량은 일정 시점 그러면 장기 공급이라고 나왔을 때 시간이 충분한 거예요. 충분하니까 만들 수 있죠. 충분할 때 이걸 공급은 신규 주택 공급을 얘기하고 시간이 충분한 일정 기간 동안에 만드는 유량 유량은 일정 기간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해해 나가면서 연결시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 문제 나오는 건 아주 간단해요. 자 예를 한번 보죠. 현재 A도시에 100만 세대의 수택이 존재하고 10만 세대의 공가이다. 이때 수요량과 공급량을 정의해라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수요량 공급량이 얼마다가 아니라 유량의 수요량 공급량이냐 저량의 수요량 공급량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 현재라고 나왔죠. 현재 얘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이건 기간이다. 시점이다. 시점이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량의 수요량 공급량을 얘기한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읽어보죠. 내용을 100만 세대의 주택이 존재한대요. 존재한다는 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100만 세대인 거죠. 그래서 팔려고 내놓을 수 있는 게 몇만 세대? 100만 세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팔려고 내놓을 수 있는 게 100만 세대가 있고 이 중에 10만 세대가 공가다라고 나왔어요. 비어져 있다. 그럼 실제 쓰고 있는 건 90만 세대고 10만은 비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량의 공급량은 100만 저량의 수요량은 90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비어져 있는 거 빼고 맞아요. 중요한 건 100만 90만 이건 찍어도 맞을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얘가 저량에 저량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리은을 예를 보니까 1년 동안이라고 나왔어요. 일단 시간이 기간이 나온 거죠. 1년 동안에 50만 세대의 주택이 공급되었고 이 중 5만이 미분양되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1년 동안 신규로 만들어진 게 50만 세대고 만들어졌는데 분양이 안 된 것이 5만 세대라는 거죠. 사간 게 얘가 45만을 사갔다는 얘기죠. 수요량 공급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무슨 수요량 공급량 유량 이렇게 나와야 돼요. 유량 이렇게 유량 그래서 이 50만 세대는 신규 주택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1년 동안에 50만이 만들어졌고 이때 5만이 미분양이 됐으니까 45만이 사가게 된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 지문에 중요한 건 얘를 물어볼 때 얘가 현재에 나오면 실점이고 실점이고 여기 기간 나오면 유량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석한다. 그럼 이제 이걸 말로 좀 풀어쓴다면 재고주택 공급량 저량의 공급량은 만들어진 게 의미하는 게 아니죠. 현재 시점에서 존재하는 양이에요. 만들어져 있어서 팔 수 있는 양을 이걸 재고주택 공급량 이라고 하고 유량의 공급량을 얘기할 때는 기간 동안에 새롭게 만들어진 공급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량의 공급량은 장기 공급량을 얘기하는 거고 신규로 만들어진 양을 얘기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단기, 장기 두 개로 구분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단기는 만들지 못하는 짧은 시간이니까 만들지 못한다. 신규주택 공급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럼 이 만들어져 있는 걸 바로 팔 수 있는 걸 얘기한다. 재고주택 공급이고 재고 나오면 저량 개념이고 저량이면 시점이니까 지문에서 현재 언제 시점이 딱 나오면 이건 다 뭐다? 저량의 수요량 저량의 공급량을 얘기하는 거고 장기 공급은 이제 시간이 충분하니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주택 공급을 얘기하고 얘는 시간이 충분해서 이제 기간이 잡혀질 수 있어서 유량 개념이고 일정 기간과 연결돼야 돼요. 얘에서 만약에 1년 동안 또는 3년 동안 또는 뭐 10년 동안 이렇게 나오면 기간 나오면 여기 나오는 수요량 공급량은 뭐다? 유량의 수요량 공급량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해석하면 저량의 공급량은 현재 시점에서 만들어져 있어서 존재하는 주택량을 얘기하는 거고 유량의 공급량은 기간 동안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급량을 얘기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공급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 저량과 유량 단기와 장기 공급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를 얘기하는 거 가로 2번에 보니까 수요와 소요라는 게 있는데 일단 수요와 소요는 다르죠? 글자 자세가 다르죠? 수요 소요 수요는 우리가 배웠던 경제학적 개념으로서 수요는 말이 없어도 유효수요예요 유효 구매력을 갖추고 있어야죠 구매력을 갖추고 있는 유효 개념이고 구매력이 있는 수요자가 사고자 하는 마음을 수요라고 얘기했고 경제학에서 썼던 얘기죠 이건 수요는 이미 알고 있고 우리가 이 단원 경제론에서 배웠으니까 소요라는 건 뭐냐 이 소요 수요와 소요는 다른데 소요는 구매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나왔어요 정책상의 개념에 정책상의 개념 정책상의 개념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매력이 없는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해서 생존수단으로서 주택에 대한 최소한의 필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 필요 최소한의 필요 무슨 얘기냐면 보죠 A지역에 돈을 가지고 있고 주택을 살려는 사람이 5만 세대가 있대요 5만 세대 A지역에 돈이 있고 주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5만 세대가 있대요 그러면 이건 A지역에 주택 수요량이에요 소요량이에요 수요량이죠 돈을 가지고 있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5만 세대가 있으니까 A지역에 주택 수요량 5만 세대인 거예요 근데 이제 A지역에 돈이 없어서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정부가 이제 그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겠죠 그럼 정부가 알아야 되는 건 수요량을 알아야 되는 게 하나 뭐냐면 돈이 없는데 주택을 필요로 하는 세대가 몇 세대냐를 알아야 될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소요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돈이 없어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세대가 3천 세대가 있다고 해보죠 그럼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몇 가구나 지어야 될까라고 할 때 3천 세대 정도 지어야 되겠네 뭘 기준 잡아서 소요량을 기준 잡아서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택 수요와 소요는 다른 개념이다 수요는 능력이 있어서 살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소요는 살 능력이 없는데 필요를 얘기할 때 소요량을 얘기한다 언제 나온 개념이에요 정책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정책에서 정부가 정책을 펼치려고 할 때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주택 정책을 펼쳐야 되겠죠 이때 정책을 펼칠 때 돈이 없어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세대가 몇 세대나 있을까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생겨난 개념이 소요다 소요 수요와 소요는 다르다 그러면 구매력이 있는 세대를 중산층 이상의 소득계층이라고 하는 거고 소요의 개념은 돈이 없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예요 얘는 돈이 있고 얘는 돈이 없어요 구매력이 있냐 없냐에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대상을 중심으로 했을 때 소요와 소요는 다르다 자 문제 보죠 자 주택시장에 대한 설명 좀 오른 거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물리적 주택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죠 물리적 주택 눈에 보이는 주택을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하는 이론이나 모형으로 분석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물리적 주택으로 분석하기가 어렵다 라고 나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딱 핵심만 얘기한다면 물리적 주택으로 주택시장을 분석하기가 뭐하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뭘로 분석해야 돼요 주택 서비스 개념으로 완전 경쟁 가정을 도입하여서 주택시장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물리적 주택이 아니라 주택 서비스 개념으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자 주택이란 이질성이 강한 제품이므로 이질성은 개별성을 얘기하는 개별성에 강한 제품이므로 용도적으로 동질화된 상품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주택을 분석하려고 한대요 분석 주택을 분석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물리적 주택으로 분석하는 게 불가능하죠 왜 물리적 주택이 개별적이니까 동질화 시켜서 완전 경쟁을 가정해서 분석해야 되는데 물리적 주택은 개별성 때문에 분석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택을 분석할 때는 개별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므로 용도적으로 동질화된 상품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라고 나와요 이 말 어려운가 다시 한번 봐봐요 주택은 개별성이 있죠 그래서 예로는 개별성이 있으니까 이걸로 분석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예로 분석하기가 어렵대 개별성 때문에 어렵대요 그럼 뭘로 분석해야 돼 동질화된 걸로 분석할 필요가 있죠 이때 용도적 효용적 만족을 주는 주거용으로서 만족을 주는 동질화된 상품이 뭐였냐면 주택 서비스 개념이었어요 서비스 개념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물리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고 용도적 효용적으로 동질화된 상품으로 분석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해 되죠 된다고 치고 주택시장은 지역적 경향이 강해요 지역마다 다르죠 지역 수요에 의존하기 때문에 적정 가격 도출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떤 아파트가 30평 아파트가 단순히 10억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20억 될 수도 있고 3억 될 수도 있고 5억 될 수도 있고 다 다르다 그래서 적정 가격을 도출하기가 어렵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단기 공급 곡선이래요 그러면 단기니까 단기라고 나왔어요 신규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뭘 얘기한다 재고 공급을 얘기한다 재고 나오면 이건 유량이다 절양이다 절양 개념이다 라고 나와야죠 단기 공급선은 절양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 장기 공급이 나와야 시간이 충분해서 만들 수 있는 거죠 얘가 나와야 신규 주택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시간이 충분한 유량 개념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얘가 틀렸네요 단기는 재고를 얘기하니까 절양 개념 장기는 신규 얘기하니까 유량 개념이라고 나와야죠 자 5번에 보죠 부동산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공적 제한은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얘의 기능을 왜곡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지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를 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여러 가지 제약하다 보니까 얘가 자유롭게 일어나지 못해서 가격이 왜곡될 수 있겠죠 5번이 옳은 지문이고 나머지 틀린 거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1번 2번 지문이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건데 이 두 개 지문은 둘 다 물리적으로 분석하기가 어렵다죠 맞아요 물리적 주택으로 분석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물리적 주택은 눈에 보이는 게 다 개별적이니까 개별적이어서 분석이 어렵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물리적 주택으로 주택시장을 분석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물리적 주택이 개별적이니까 분석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바꿔야 돼요 동질화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완전 경쟁을 가정하기 위해서 재화를 동질화 시켜야 돼요 동질화 시킬 때 나온 개념이 주택 서비스 개념이에요 주택 서비스 개념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얘들은 모두 주거용으로서 용도적으로 만족을 주는 효용적으로 동일한 물건들이야 이렇게 바라보는 개념 이걸 주택 서비스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동질화된 개념 주택 서비스 개념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분석은 어렵다 주택은 개별성 가지고 있으니까 물리적 개별적이 아니라 뭘로 동질화된 주택 서비스 개념인 용도적 효용적 개념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 지문 보고 얘는 지역적 성향 지역화 국지화를 얘기하는 거고 네 번째 단기는 만들 수 없는 짧은 시간이니까 신규 주택 공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고 주택 공급 얘기하니까 재고 나오면 절양 개념 이렇게 나와야죠 장기가 유량 개념이고 쉬었다가 하죠 럴럴